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끔은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초콜릿 azo-o-o-o-o-o-o 저는 김치 것과 함께hind 볼게요 1000번째 깨끗한 방법 또 다른 방법이 들어있는데도 분명히 정확하게 들어있는 부분은 너무 맛있어 3번 맛은 왕제 머리베리베리베리베이 아...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초콜릿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색한 맛이에요 항상 으쌉한 맛이에요 예쁘게 잘 먹어서 좀 넣었어요 근데 이 맛은 너무 맛있엉 앙콜릿 너무 맛있어 itjekumjilomjilomjilomjillomjilomjilomjilomjilomjilomjilomjillomjilomj Tusen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뼈에 찍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꼬치 채소로도 잘 어울리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